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스키마와 객체 부분 중에서 사용자, 유저를 생성하고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하기 위해서 RT베이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서버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T-EDU라고 하는 유저, 앞에서 생성을 했던 유저죠. RT-EDU라고 하는 유저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SQL이라고 하는 유틸리티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를 생성을 할 때는 Create User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reate User,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번에 EDU1이라고 하는 유저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RT베이스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유저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DU1 유저로 접속을 해보면요. EDU1에 RT베이스 해서 커넥트를 하고요. 접속된 유저가 정말로 EDU1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접속된 유저가 EDU1이라고 하는 유저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유저 EDU2라고 하는 유저를 생성을 하면서요. 유저를 생성하는 구문에 어떠한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테이블 스페이스를 지정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를 다시 생성하기 위해서 SysUser로 다시 커넥트를 하고요. 유저를 생성하는 구문인 Create User 구문에 EDU2라고 하는 유저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마찬가지로 RT베이스로 한번 생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한번 지정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RT베이스에서 제공이 됐었던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 중에 하나인 SysUnderbar, TBSUnderbar, DiskUnderbar 데이터라고 하는 Disk 테이블 스페이스를 기본 테이블 스페이스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를 SysUnderbar, TBSUnderbar, DiskUnderbar 데이터라고 하는 테이블 스페이스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커넥트해서 EDU2라고 하는 유저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howUser 하시면 EDU2라고 하는 유저로 접근을 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EDU2라고 하는 유저를 가지고 이제 객체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reateTable,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데요. T1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컬럼은 C1이라고 하는 인티저 타입을 갖는 C1 컬럼을 갖는 T1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간단하게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하게 됐을 때 이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인지 생성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고요. 테이블의 정보를 보기 위해서 DESC에서 T1의 정보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T1 테이블이 SysUnderBot, TBSUnderBot, DiscUnderBot 데이터라고 하는 테이블 스페이스에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생성할 때 CreateUser를 할 때 Default 테이블 스페이스로 이 테이블 스페이스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EDU2라고 하는 유저가 생성하는 객체에 대해서 테이블이라든지 인덱스와 같은 객체에 대해서 테이블 스페이스를 별도로 지정해 주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에 생성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EDU 유저가 다른 테이블 스페이스에 한 번 테이블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데요. T2라고 하는 테이블을 동일하게 C1 컬럼을 갖는 테이블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본 테이블 스페이스가 아니라 다른 테이블 스페이스 MemUnderbar Data라고 하는 메모리 테이블 스페이스에다가 생성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생성을 하게 되면 테이블 스페이스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스페이스에 지금 해당 유저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저에다가 이 테이블 스페이스에 접근을 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스 유저, DBA 유저인 시스 유저에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 유저로 컨택트를 다시 하게 되고요. 권한을 새로 부여를 하거나 유저를 생성할 때 권한을 부여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성된 유저에다가 권한을 추가로 변경을 하면서 부여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성되어 있는 edu2라고 하는 유저에다가 alter 유저라고 하는 변경 구문을 이용을 해서 액세스 권한을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워드는 변경할 게 아니니까요. 액세스, 접근하고 싶은 테이블 스페이스 아까 우리가 시스 언더바, TBS 언더바, 맘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테이블 스페이스에 접근을 하려고 했었죠. 여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온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변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edu2 유저에 들어가셔서 edu2 유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에러가 발생을 했었던 create 테이블 T2라고 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할 때 테이블 스페이스는 시스 언더바, TBS 언더바, 맘 언더바, 데이터 해서 생성을 하시게 되면 지금은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T2 테이블에 대해서 DSC로 확인을 해보시면 시스 언더바, TBS 언더바, 맘 언더바 데이터에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터 유저 구문을 이용을 해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혹은 유저를 생성할 때 액세스 구문을, 액세스 절을 추가를 해서 사용하고 싶은 테이블 스페이스를 지정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용자에 대해서 변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패스워드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du1 유저에 대해서 패스워드가 RT 베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저에 대한 패스워드를 알터 유저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을 해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패스워드를 edu1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면 edu1으로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됐기 때문에 커넥트를 할 때 커넥트를 할 때 이제 edu1에 RT 베이스로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invalid 패스워드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edu1, 변경한 패스워드로 접근을 하면 정상적으로 변경된 패스워드로 유저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변경을 해볼 내용은요. 이제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변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edu 유저에 대해서 edu2 유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값을 sysunderbar, tbsunderbar, diskunderbar 데이터라고 하는 값을 사용을 했었었는데요. 해당 유저에 대해서 한번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를 하나 생성을 해볼까요? 간단한 테이블 스페이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du1, diskunder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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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파일은 eduunderbar, diskunderbar, diskunderbar, diskunderbf 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20메가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테이블 스페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edu2 유저에 대해서 우리가 sysunderbar, tbsunderbar, diskunderbar, 데이터라고 하는 테이블 스페이스 값을 부여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던 기본 테이블 스페이스를 알터 유저 구문을 이용을 해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알터 유저 edu2에 대해서 변경을 할 거고요. 뭐를 변경할 거냐 디폴트 테이블 스페이스를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edu 언더바 디스크라고 하는 테이블 스페이스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edu2 유저로 접속을 해서요. show 유저에서 보시면 edu2 유저죠. 아까 이제 크리에이트를 했을 때 테이블 스페이스 지정을 안 하면 기본 테이블 스페이스인 sys 언더바, tbs 언더바, disk 언더바 데이터 아까 t1 테이블이 여기에 생성이 되어있었죠. 이번에는 동일하게 생성을 하면서요. t3 테이블을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1의 인티저를 갖게 되고요. 그대로 생성을 하게 되면 t3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조회를 해보면 이제는 기본 테이블 스페이스가 edu 언더바 디스크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테이블 스페이스가 edu 언더바 디스크에 t3 테이블이 생성되는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부분이나 기본 테이블 스페이스를 변경을 하는 부분 그리고 액세스 부분에 대해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권한을 액세스 권한을 변경 이제 on으로 했다가 다시 권한을 이제 뺏겠다. 더 이상 이제 그 테이블 스페이스에 객체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alter user 구문을 이용을 하셔서요. 이제 액세스 off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생성했던 유저를 삭제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를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시스 유저로 접근을 하게 되겠고요. 삭제를 할 때는 간단하게 드롬 유저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을 해서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삭제하고 싶은 유저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유저만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이 유저가 소유하고 있던 어떤 객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모두 삭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저가 유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삭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을 하셔서 유저를 드롭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롭 유저 유저명 캐스케이드 해서 드롭을 하시면 다 드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저가 드롭 됐으니까 커넥트해서 커넥트를 하려고 하셔도 유저가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캐스케이드 옵션으로 삭제를 했기 때문에 테이블 정보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드 옵션으로 유저가 가지고 있던 객체들까지 확제가 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저를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변경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롭을 삭제를 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